디폰의 제품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창에 투과되는 햇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 필름입니다. 디폰의 스마트 필름 기술은 독자적인 특허의 기술이며, 고분자 폴리머 레이어 확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폰의 스마트 필름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및 운송수단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마트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투과율 제어를 통해 실내 온도 제어 효과 및 조명, 난방,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일조량에 따른 가변 투과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디폰의 스마트 필름은 다양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과율 제어 시 기존 제품과 대비하여 선명한 시야가 확보됩니다. 다양한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어 가능하며, BEMS와 연동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형상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디폰의 스마트 필름은 운송, 건축, 스마트 농업, 텍스트 그래픽,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